2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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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병준! 달리기는 자신 있고 해서 빨리 뛰어가려고 했죠. 근데 의욕이 너무 앞섰는가 미끄러졌어요. 아하... 이러면... 오! 와... 진짜 빠르다, 득전사. 그렇죠, 그렇죠. 2라운드 시작합니다, 설마. 자, 왼쪽이 득전사, 오른쪽이 UDU. 고참아! 고참아! 자, 보세요. 속도 차이합니다. 순서 밑에 있어, 순서 밑에 있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터리.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자, 현장 안 보여. 진짜? 안 돼요! 그냥 이러면... 줄이 어딨지? 저희가 해상훈련 때 했던 보트와 다른 보트가 있어서 제가 당황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허리 들어. 하나, 둘, 셋. 허리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안정적인데요, UDU. 왼발, 왼발. 아, 3단계 시간 걸립니다. 아... 왼발, 왼발. 아, 이거는 육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케이. 왼발. 오, 천천히 가네요. 네. 왼발.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왼발. 그러게요. 왼발. 괜찮아, 아주 괜찮아. 하나, 둘, 셋. 왼발.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오, 근데 여기서 인코스트로. 오, 빠르다, 빠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특전사, 특전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역전했어요. 왼발. 괜찮아, 아주 괜찮아. 육지의 특전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유디우. 유디우는 뛰지는 않네. 너무 이린데? 다 왔어, 이네? 다 왔어, 왔어. 하나, 둘. 뛰어야 되네. 하나, 둘. 너무 여유 있는데. 특전사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하나, 둘.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하나, 둘.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서 궁금하다. 패드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또 타면 되는가? 일 준비해. 일 준비해. 둘, 셋. 뽀떼께. nehOkay. Да? 둘. 셋. 뽀떼께! 뽀떼께! 둘, 셋. 뽀떼께! 둘, 셋. 뽀떼머리! 오, 뭐야. 강 brow. 강 fij successful. 날어가 선호가 sem mistakeação 팀. 여기는 내려 넣었는데 아동 형님, 점수 대원이! 저희는 전략을 IBS를 내렸다가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그걸로 전략을 쐈었거든요 왼쪽으로 보자 왼쪽으로 보자 왼발 왼발 제가 노를 네 개를 한 번에 집어서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고 이때부터 역전을 시작했죠 하나 둘 하나 둘 완전 역전했어 완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오 계속 엎치락뒤치락 아 누가 하길지 모르겠어 이게 자 이제 진수 포인트로 향합니다 지그시 UDU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오 자 진수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UDU가 먼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둘 셋 셋 앞에 두 명 딱 쏴고 뒤에 두 명이 이제 밀어. 대박이다. 오 욕전. 오 욕전. 맞춰서. 하나 둘. 한 입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해상에 있는 부대들은 정말 친근한 존재죠, IBS 아무런 문제가 걱정이 없었어요 물 만난 물고기면 진짜로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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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우영, 우영, 우영 우영, 우영, 우영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이대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대로만 가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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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셋 복사를 무조건 시킬 snn 세상 사이가 부표 아래 고 zat 수십 오 이들 미치네 과자, 과자 아아 우리가 먼저 가자 과자 부표 밑에 16 부대가 꽹혀 있기 때문에 바로 부표 쪽으로 해달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둘이 안 싫고 그냥 두 명이 그냥 다. 지금 배 위에 두 사람 남겨두고. 오? 여기 빠른 패받에 두 배. 이미 딱 무선을 받고 바로 이미 출발했는 상황이어서 딱 계획대로 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특전사람 이제 도착합니다. 특전사람. 올라가, 거기서 올라가. 자, 드디어. 무선 보고해. 얼른 무선. 자, 폭탄을 확인을 했고. 무선, 무선. 무선, 무선. 마스터, 마스터. 여기 특전사. 여기는 마스터. 주거리션을 하더라. 폭탄을 무력화시킬 열쇠은 해상 노란보표 아래 소심 5명 이상이 있습니다. 노란보표 아래. 노란보표 아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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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둘. 특전사도 둘이 패들링해서 부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빨리 열쇠를 획득해야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순간 UDU의 보트는 이미 추가 미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격차를 조금이나마 빨리 줄여서 복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는데? 5m 5m 전투화를 벗고? 뭔가 숭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특전서가 적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병주 대형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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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할게 양말까지 됐어 자 이병주 들어갑니다 전투화와 양말까지 다 벗고 들어갑니다 5m 수심 5m 들어가서 눈을 딱 떴는데 박스가 보였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이 병주도 빠릅니다 오고고고 자 이제 후로 자 이제 북탄이 있는 선박 쪽으로 그렇지 자 이제 앞으로 하나 둘 직전사항 도착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한 번 들고 와 들어갑니다 정승훈 어? 아 개 안 보입니다 어떻게 어디 있지? 아 어떻게 했어 오 뭐야 안 보여 없어 아 못 찾았어 아 못 찾았어 아 찾았어 아 한 번 뛰면은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을텐데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정승훈 하 펼쳐도 왜 서? 펼쳐 아 이러면 격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겠네 집중해 집중해 집중 집착하게 집착하게 다시 들어갑니다 정승훈 됐어 아 드디어 빨리 올라와 빨리 야 드디어 들어왔어 정승훈 대원이 많이 지쳤네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폭탄이 있는 선박 쪽으로 하나 둘 먼저 자 UDU가 먼저 도착합니다 폭탄을 해체해야죠 폭탄이 열려 자 UDU가 폭탄을 먼저 해제합니다 힘을 빼면 안 돼요 손잡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폭탄이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입구는 너무 좁고 좀 많이 달아났던 것 같아요 그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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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엄청 많아 와 특전 싸움 복귀 치열하다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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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도 돼 아직 안 끝났어 자 폭탄 해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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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야 돼 이렇게 태워야 돼 자 이제 방문호의 시간입니다 방문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배 잡아 배 잡아 배 잡아 배 잡아 줄 줄 줄 줄 치워야 돼 이거 이거 당겨 당겨 줄 걸렸어 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아직 몰라요. 이거 아수라장이다 정말. 김수호!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비스듬하게 착지를 했다가 침착해. 그리고 IBS 탄성 때문에 틀려서 빨리 그냥 나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침착해. 올라가 올라가. 자 유디우가 먼저 출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여기도. 직전상 출발. 하나 둘. 막상 막타인데 지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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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드 형도 많이 쳤습니다. 베이드 형도 쳤어요. 유디우인 것 같은데요? 유디우가 먼저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밖에 있어? 가자. 맨발에 이병주. 이만 없이 맨발로. 다가씨. 여기 변 높여. 다가씨. 여기 변 높여. 다가씨. 80kg 폭탄을 들고 결승점에 2대1 차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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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직전상 도착했어요. 직전상 도착합니다. 가자. 내리자. 베 베 베. 오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유디우가 선택한 모래사장 코스가 아니라 단단한 바닥을 선택해서 인코스로 치고 들어가자. 그럼 훨씬 저항을 덜 받으니까. 오오. 자 지형점 2점을 이용해서. 역시 박문호. 온다. 온다. 온다고. 이병주가 봤어. 이병주가 봤어. 많이 달아왔다고. 어. 쿵하셨다 방알 해 먹고 싶지. 유니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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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김수원이 좀 지쳐보입니다. 아, 좀 마시어. 오빠 아, 가. 아, 좀 마시어. 오빠 아, 가. 침을 깨시고 싶다. 우와. 이력을 참 맨발 투어는. 따라와. 이로저 뒤에서. 앞에서 틀려 보자. 방으로 힘 써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따라와. 이루어져 뒤에서. 앞에서 끌고 있잖아. 앞에서 끌고 있잖아. 준비, 다 나와, 안 돼, 안 돼. 잘 바꿔. 준비, 힘내. 아, 보이죠? 포기하지 마. 우리 박동이 잘한다. 파이팅. 어우, 힘든다. 와. 하나, 둘, 하나. 다 왔다. 진짜 여유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하나, 둘, 하나, 둘. 와, 막판 스포츠까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선거기 대결은 UDU가 이겼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우린 하나, 셋. 둘, 셋. 감사합니다.